안녕하세요 자신의 직업을 만족해요? 아이돌 할 때 부끄러워 안녕 왜 이렇게 아름다워?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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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안 어디 찾았어? 그냥 엄마가 사줬어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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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룩의 아이돌이 린아 아이가 너무 놀라워 오늘 언니들이랑 같이 영상 찍을거야 언니들이랑 같이 영상 찍을거야 언니들이랑 같이 찍을거야 언니들이랑 같이 찍을거야 언니들이랑 같이 찍을거야 9살 9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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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yeongha 이 분? 린아 아마 기억나는 린아 2년 전에 촬영을 2년 전에 기억나는거에요 네 기억나는거에요 이게 собака 100번 увеличивается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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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아름다워 우리 같이 같이 играли miserable 그리고 뭐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ct우하는데 기억나요 알아요 아쏠가 아쏠가 왜이들cia 에세이 아니요 아쏠가 centimeters 알아요 뭐 안녕하세요 알아요 아쏠가 네 아쏠가 궁금해 오늘 결정 내일 네 오케이, 따라해봐요! 언니, 제가 또 봐! 바이바이 좀 쓰이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리나 소개해주자, 자기소개 언니들한테. 나는 9살이고 이름은 박리나고 피규어 스케이트 하는 걸 좋아해 오, 멋있어 Me My Wings! 안녕하세요! 미씨입니다! 수아! 언니끝에서 언니 3명 이름이 뭐야? 언니는 디아 언니야 나는 수아 언니야 언니는 다정한 다정이야 다정이야 언니는 22살 샛별이야 언니는 22살 로러라고 해 로러? 리나가 언니도 유튜브 보고 왔지? 응. 어땠어?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좋았어 그니까 뭐지? 느낌이 좋았어 오늘 리나가 언니들을 위해서 질문을 준비했대요 그럼 이름이 피씨가 아니면 뭘로 정하실 거예요? 피씨가 아니면? 근데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피씨가 이렇게 딱 결정이 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보이고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그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귀여워 귀여워 리나가 정해줘 오, 리나가 정해줘 믹시? 믹시? 응 믹시? 근데 피씨도 예쁘지? 응 피씨도 예쁘지? 피씨 뭔가 좀 X자 느낌 오, 맞아 귀여워 자신 직업을 만족해요? 1 좋아한다고 자신이 좋아한다고 지금 일을 좋아하냐고? 완전 100만점에 100만점 100만점에 100만점 언니도 좋아 언니는 100점 할게, 100만점 언니는 좋은데, 100점이 좋지는 않아 언니는 한 90점? 왜 90점이야?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힘든 것도 조금 있거든 내가 한 때 힘든 건 아니 나 혼났어 나 혼났어 결혼하려고 알겠어요 왜 그랬어? 이겼다 이겼어 나도 해줄 수 있어 모두 힘들어 맞아 모두 힘들어 모두 힘들어 키드라고 계속 하다가 그래도 100점 만점은 써야지 맞아 언니가 더 노력할게 노력한 게 아니라서 좋아해야 되지 않다고 맞아 오 진짜 민규야 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똑똑하다 내가 모르겠지요? 약간 더 반성하게 되고 피규어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 피규어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 꿈으로? 다녀야지 맞아? 멋있다 언니들은 그럼 춤추고 놀아 하는 거 좋아한대 야 그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여기서 노래 종로가 몇 개 있어? 노래 몇 곡이 있어요? 종로? 이번 앨범에는 총 6곡이 있어 6곡? 오 우리 선생은 100곡인 줄 알았대 언니들은 60살 돼야 돼 얼마큼 준비했어? 언니는 한 4,5년 정도 준비한 거 같아 4,5년 정도 나한테 10출년 오 맞아 나 그때 입수가 19, 아니 18년에서 오 맞아 우와 얘들 그제 있었네 가족들이었네 맞아 언니는 그때 막 오디션 보러 다녔어 오 와 충격적이야 맞아 그때부터 언니들이 열심히 노래하는 건 지금 가수가 됐대 엄청 웃긴 해 난 노래 좀 그만해줘 귀여워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하자 불러주세요 네 네 박수 박수 5,6,7,8 3,6,7,8 3,6,7,8 3,6,7,8 3,6,7,8 3,6,7,8 3,6,7,8 3,6,7,8 4,7,8 4,7,8 4,7,8 린아야 너 래퍼가 뭔지 알아? 래퍼가 노래 말고 랩 또는 하는 거야 랩 뭔지 알이랬어 보여줘 왜 이랬어 랩은 그냥 우리가 이어서 부를게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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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없는 거 한번 해볼래요 뭔데? 랩이랑 노래 중에서 뭐가 더 좋아? 노래 노래 둘 다 좋은데 뭔가 목소리가 되게 예뻐가지고 노래하면 예쁠 것 같아 리나 노래할 수 있어? 나 아이유 부를 수 있어 회전! 와아아아아 창피해? 그럼 우리 귀 안 듣고 있을게 맞아 맞아 나 안 듣고 있을게 리나 듣고 있어? 아이 좀 귀 좀 떼봐 귀여워 내가 지금 노래 부르고 싶은 거 아이유 비밀의 화원이거든 언니 잘하네 언니 잘하네 언니들 언니 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그거 내가 좋아하는 어 나도 좋아해 응? 나도 좋아해 나름의 자고는 이거지? 이거지? 나 그거 좋아해 언니 좋아해 가사가 좋아 야 뭘 좀 안 듣는구나 5,6,7,8 아 오케이 됐어 5,6,7,8 바람을 타고 나가는 금은 새로운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연 속으로 은표가 되어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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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ㅋㅋㅋㅋ 스태플린 아 그냥 아이돌 할 수 있대 와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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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쁜거 아니야 100점 아파 100점이 100점 저희 메인보컬로 영화 연기 소리가 너무 이쁜데? 가수할 생각은 없다? 아니 야 이걸로 되고 싶지만 난 이 꿈이 한 게 있어 니가 꿈은 뭐야? 피겨스케이트 니가 몇 년 동안 했지? 피겨스케이트? 내가 한 4살 때였어 4살? 난 뭐했지? 힘들진 않아? 안 돼 힘들어? 힘들지? 힘들지? 오늘 너무 힘든 날이야 오늘 학교도 가고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물통도 가 빈당도 가 주케린 놀이가 딱 힘들 거 내봉도 진짜 힘들다고 말 못하겠다 진짜 우리는 편한 거였어 이제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 못해 러시어를 좀 할 줄 알아? 어? 우리가 한 개라도 한 개라도 저번에 러시아어를 배웠던 말이 있어 근데 그 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게 뭘까? 뭘까? 어떻게 내리 불려? 어... 쪼... 아니야 몰라 그거 에? 우리가 한번 해볼게 잘하는 듯 들러줘 하나 둘 셋 치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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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모.. 치모.. 몰라? 예니스나이 아... 모른대 모른대 모를 수도 있어요 어? 나 있어 네 빠까빠까 바까빠 나of 바까 아일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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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아 루기 루 제비아 루기 루 우선은 러시아어로 말하는데? 어? 고달아 듣겠지만 뭐야? 내 이름은 리나 내 이름은 리나 내 이름은 리나 안젤리나 안젤리나 내 이름은 브라 내 이름은 리나 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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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힘드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어 멋있어 리나는 어떤 언어가 편해? 한국어 편에 러시아어 편에? 우리끼리만 알겠는데? 언니들 춤 한 번 질릴 수 있어? 어머 리나를 위해서 춤춰줬는데 5 6 7 내가 비친 미뤄 맞지 끝을 맞지 시작같이 Who's that with me? 내게 묻지 Like the goodness Paradox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언니 나오네 레코라이스 레코라이스 알잖아 이젠니까 말해봐 Who's that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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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귀여운 언니 그루 인스타 빌라 와 와 와 와 언니는 춤 어땠어? 좋아 진짜 멋있어? 이제 리나도 아이돌 되고 싶어? 아니 아직은 아니 고마워 고마워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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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